자연인의 몸을 살린다. 진천 상콜맛집 김선생인데요. 여러분, 엉덩이가 지금 푸짐하게 보이시는 나금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소세지. 나금님, 오래 애쓰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눈물 나게 감사해요. 아, 우리 공의 힘이 적혀야 내가 살아요. 우리 구독자분들이 얼마나 많이 전화가 오는지 제가 정말 정말 이거 언제 빨리 찍어주냐고, 언제 찍으러 가냐고, 언제 올리러 가냐고 계속 지금 전화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드디어 왔습니다. 나금님의 꽃감은 명품 꽃감이라고 제가 자부할 수 있고요. 하와이에 있는 나아연님이 가장 사랑하는 꽃감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좋은 꽃감인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근데 선생님. 네. 정말로 올해는 내가 많이 들은 소리 중에 하나가 꽃감이 언제 나와요? 아, 그 꽃감 기다려면 내가 숨 떨어지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너무 기다리신 분이 많아서 근데 조금 늦게 보내주셔서 아, 조금 늦게 보내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저한테는 얼마나 전화가 왔겠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조금 늦게 주더라도 숙성이 제대로 되고 그럼요. 제대로 된 제품을 보내주야만이 내 마음이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마음이 싹 들지는 않아요. 숙성이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로 저는 네, 봤지요. 저는 나금님의 이런 면이 나금님은 보통 저희가 제가 이념이 뭐죠? 홍익 이념으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서로 상생하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금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저까지 챙기시고 제가 욕먹을까봐 더 걱정하시고 그런 마음을 깊이 사서 제가 감동을 먹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여러분을 계속 저, 뭐지? 나금님이나 다른 분들을 계속 찍고 있을 때 거기에 들어있는 이념은 홍익 이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찍는 거는 홍익 이념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소통이 안 되면 이웃인가요? 아유, 그렇죠. 소통이 안 되면 남편도 남편이 아닙니다. 맞아요. 소통하고 공유하고 이래야 사는 맛이 나죠. 그렇죠. 우리는 소통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되는 이 유튜브고 밴드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마음을 대길농원의 나금님이 갖고 계시는데 나금님은 제가 욕을 먹을까봐 더 걱정하시고 더 불안해하시고 팔으시라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시고 꼭 감도 그러셨고 또 배도 그러셨고 다른 분들은 하나라도 더 팔게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금님은 그게 없었어요. 아, 배 이야기하기 또 한 가지 네. 요번에 80박스 정말로 몸보내게 해서 내가 지술식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다른 걸로 선물하라고 그 덕분에 더 꼭 가면 잘 팔려온 것 같아. 네. 정말로 양심적으로 한 개나 더 팔라고 막 거짓말해가면서 파는데 세상에 그런지 어디인지 그게 배가요. 올해 배 제대로 된 농사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도 배 선물 받았는데 배가 정말 안 익었거든요. 근데 나금님네 배 가서 찍었을 때 제가 맛이 들었거든요. 그 정도면 제가 먹은 배 중에서는 최고였어요. 그런데 나금님이 저 욕먹을까봐 제 유튜브가 잘못될까봐 제 밴드가 잘못될까봐 나금님이 사랑하는 마음에 80박스가 주문 들어온 거를 취소하시고 작년보다 작년보다 다 안 됐잖아요 배가 그런데도 나금님이 팔지 않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그래서 더 나금님 거는 더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욕심이 없으면 소탐대시리라고 먼저 조그만 거에 욕심을 부리면 큰 건 진짜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나금님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배를 보냈는데 우리한테 아빠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해서 먹어보니까 작년 거는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데 원래 거는 그게 아니라면서 도저히 이걸 못 먹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냥 잡으세요. 그냥도 안 물러 하더라고 그러면은 어쩌겠어요. 버리지는 말고 그럼 이리 보내주세요. 이런 게 왔더라고요. 왔는데 돈을 보내주려 하니까 아니에요. 돈은 안 받을 거예요. 나중에 꼭 한번 물어 주세요. 이라더라고 그리고 그 꽃가무를 어제 갖다 줬어요. 어머 우리 고객님들이 자기 입장도 생각을 하지만은 내 입장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믿고 가족이에요. 네 우리 고객님들이 일일이 보면은 댓글도 내 대신에 다 따라주지 선생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진심이 어리니까 선생님 덕분에 제가 또 덕을 보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모든 거를 진심으로 바로 보고 진심으로 향할 건데 그 진심을 진심으로 못 보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 나금님 거 이거 찍어주면서 하나 저도 나금님 거 사과 사과서 먹죠? 맞아요. 네 저도 사서 먹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내 거 좀 받아 잡수 있어. 아닙니다. 저는 사서 먹습니다. 저는 사서 먹습니다. 자 여러분 나금님네 이 꽃감은 그리고 꽃감과 승환님 경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시느냐고 그냥 정신이 없으시네. 그렇게 맛있나요? 정말 맛있어요. 갓 말라. 대봉시로. 그렇죠? 대봉시 사이즈. 진짜 커요. 손가락 하나 사요.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었는데 오나금님네 여기 온 거는 전에 이거 작업할 때 한 번 왔었어요. 너무나 열심히 밤 12시까지 하시고 나서 이걸 두 분의 손만 거치고 나머지 손들을 바라지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렇게 나가야 될 때문에 자기 고객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왔을 때도 너무나 보람되고 좋아요. 맛도 좋고요. 이렇게 꽃감하고는 또 틀린 맛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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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어야돼. 힘을 줘서. 어우 그래요? 이렇게 쩐쩍거려요. 와 그렇구나. 분은 새카맨 까만대서 분평도 그거 어쨌어요? 그걸 보여줘야 우리 고객님들이. 있지. 가져와 보이소. 우리 고객님들한테 검은 조금만 보여주면 안한데 안 좋은 것도 보여줘야. 이 검은 게 이 검은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대부분은 원래 없는데 그걸 한번 갖다 줘보이소. 이게 또는 게 상한 게 아니래. 아니에요. 이게 진짜 더 맛을 넣어라. 이웃에서 어르신 오셨는데 얼굴 나와도 됩니까? 안됩니까? 이웃에서 어르신 오셨는데 아니 새카맨 파 안 나. 난다. 이 너무 좋아서 난다. 우리 산골 마을 유튜버가 보통 유튜버로 같으면 내가 낄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서투른 유튜버입니다. 서투른 서투른 유튜버입니다. 분이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분이 절대로 금까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이 많아서 이렇게 분으로 발산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관제 너무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기관제 네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비교해 주시죠. 저거랑 비교해 주시죠. 이게 더 맛있어. 네 맛있습니다. 꼬만 거 그거 한번 먹어보세요. 아우 진짜 비교가 되네요. 자 많이 분이 더 많아요. 더 맛있어. 오 그렇구나. 제가 까만 거 하나 주세요. 까만 거 하나 먹어볼게요. 이게 분이 봐봐요. 이거하고 저는 저는 이 동자가 원래 동자가 이거는 상주 동시라 저는 이 까만 게 더 맛있는데요. 이게 더 당도가 더 좋은 거예요. 까만 게 더 맛있어요. 지금 이거보다 이거는 이거대로 나름대로 맛있지만 이것도 특이하네. 네 맞아요. 꼭 말랭이가 이렇게 다를까. 담말랭이 다른 데는 마트 들어가는 거는 그냥 단감무로 하는데 여긴 대봉시로 해갖고 지금 사이즈도 특대 사이즈에 보면 손가락 마디 특대 사이즈 저 밖에 가 있는 거는 우리 전국에 담농사 전국에서 다 하거든예. 근데 색깔 진짜 예쁘잖아요. 색깔도 묻고 싶어도 먹어보면 이 맛은 아니에요. 틀려요. 틀려요. 네. 이거는 우리 저게 리드님이 갑자기 우리집에 각종이 오셔가지고 모든 걸 다 보셨는데 우리는 이 유황을 안 해도 색깔이 예쁜 거는 홍시가 되기 직전에 놔뒀다가 아 이거는 숙성이 되면서 분인하고 색깔이 근데 같은 감이라도 이렇게 검은 색깔 나는 감이 같은 나무에서도 이런 게 있어요. 각종이 더 많아요. 더 달아요. 이게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게 있으면 쌍을 왜 보냈어. 이렇게 할까 싶어. 알아라. 내가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여러분 다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마감시킬 겁니다. 올해 많지 않죠? 네. 올해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고객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당연히 주문이 들어갔을 것이고 지금부터 새롭게 하시는 분들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